아리아라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지난 선발등판에서 3과 3분의 1이닝 8K 1실점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인 양현종에게 또 선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와 한국 팬들의 기대였는데요. 그러나 텍사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과 알라드보다 빌드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을 더 많이 던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트리플A에서 선발등판을 한 웨스 벤자민을 오늘 경기에 선발투수로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앞서서는 벤자민이 공을 많이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벤자민을 골랐던 이유와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드워드 감독은 마지막까지 양현종 카드를 두고 고민하다 양현종의 등판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에 양현종은 6일 66구 피칭 후 무려 일주일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드워드 감독의 전략은 벤자민과 양현종의 탠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벤자민이 2회를 시작하자마자 5타자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3실점, 두번째 투수로 내세운 브렛 드거스마저 3회를 시작하자마자 5타자 연속 출루와 함께 2실점함으로써 우드워드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5로 뒤진 3회말 무사 말루에서 양현종이 등장하는데요. 말도나도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가 아쉬운 볼 판정을 받으며 밀어내기 볼렛을 내준 양현종은 하지만 초구 병살타와 2구 뜬공 아웃으로 계속된 무사 말루에서 한 점만 더 내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닝을 3자범태로 정리해 2인닝 21구 무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을 2.25에서 1.97로 낮추는데요. 하지만 양현종은 5회 마일스 스트로에게 적시타 그리고 마틴 말도나도에게 던진 몸쪽 슬라이더가 높게 제구되며 투런 홈런을 막고 3실점을 하게 됩니다. 말도나도가 만들어낸 타구는 타구속도 98마일, 발사각도 40도에 기대타율 9푼짜리 타구였는데요. 하지만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의 좌측에는 크로포드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말도나도의 타구는 홈런이 될 수 있었습니다. 6회 2사후 연속블렛 그리고 3루스 실책으로 2사 말루에 몰린 양현종은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마침으로써 4인닝 3피안타 3블렛 3실점이라는 아쉬운 네번째 등판을 마치는데요. 이에 평균자책점은 2.15에서 3.38로 오르게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15타자를 상대로 8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양현종은 오늘은 18타자를 상대로 삼진을 하나도 잡지 못했고 앞선 3경기에서 하드히트가 12개였지만 오늘은 8개의 하드히트를 허용하게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양현종은 체인지업이 8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지만 오늘 휴스턴 타자들은 양현종의 체인지업에 8번 스윙을 해 한 번도 헛스윙을 하지 않았는데요. 양현종의 피칭에 대해 홈런 말고는 괜찮았다. 그리고 벤자민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웠다고 한 우드워드 감독이 다음 로테이션 때는 누구를 선발로 내세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텍사스의 다음 아리아라터는 5월 20일 목요일 양키스와의 홈경기입니다. 올 시즌 홈 4경기에서 1패 7.3이었던 그레인키는 7이닝 5K 37점 승리를 따냈고 텍사스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시즌 10호 솔로홈런을 때려내 신인 2위 그룹과의 차이를 5개로 벌렸습니다. 클레이튼 컷쇼의 등판에서는 두 경기 연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컷쇼는 팀의 5연패를 막기 위해 데뷔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에서 3일 휴식 후 등판을 했고 71개의 공으로 5이닝 무실점을 만들어냅니다. 로버츠 감독은 스코어가 13대 0이 되자 더 던지겠다는 컷쇼를 만류하는데요. 그리고 14대 11 진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도 다저스는 8대 0을 만들어놓고 9대 6으로 어렵게 승리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은 불펜이 아니라 컷쇼가 점수를 많이 내줬다는 겁니다. 타석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해 시즌 타율 3할 8리, 출루율 3할 오픈 7리를 기록한 컷쇼는 6이닝 동안 올 시즌 최다인 11개의 삼진을 잡지만 게로쿠퍼에게 적시타 2개, 좌왕킬러 애덤 듀발에게 3런 홈런을 맞아 5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자책점이 2.62에서 3.20으로 오른 컷쇼는 이로써 2013년 5이닝 5실점 승리와 2017년 6과 3분의 1이닝 6실점 승리에 이어 통산 3번째로 5자책 이상을 하고도 승리 투수가 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승리한 4경기에서 36점을 올린 다저스는 3런을 날린 맥스먼시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는데요. 9회 EK 퍼펙트 세이브를 따낸 켈리 젠스는 싱커 최고 구속 96.8마일, 평균 구속 95.8마일, 커터 최고 구속 93.9마일, 평균 구속 92.7마일을 기록하는 강력한 9위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중계한 샌덱과 세인트루이스의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 리턴 매치는 그야말로 현기증 나는 경기였는데요. 댄 머젤 주심의 타이트한 존 속에 세인트루이스는 12개의 볼렛과 3개의 못맞는 공, 샌덱오는 4개의 볼렛과 2개의 못맞는 공으로 두 팀이 도합 21개의 사사구를 내주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 중요한 장면은 7회 말에 있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쉴트 감독은 놀라가 볼렛을 골라내는 순간 2루 도루를 시도한 오그레디가 오버슬라이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챌린지를 시도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챌린지 기회를 잃게 되면서 키블라 안에 방망이에 공이 맞은 걸 주심이 못맞는 공으로 판단했을 때 챌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1-3 알루 기회를 잡은 샌덱오는 김하성의 희생플라이로 5대2를 만들었고 그 결과 9회 멜란슨이 아레나도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도 5대4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해설을 잘못한 건 볼렛2 상황을 볼 데드 상황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건데요. 하지만 쉴트 감독이 2루 슬라이딩 때 오그레디가 베이스에서 살짝 떨어졌던 부분을 안전진루권을 얻은 후 추가 베이스를 노린 걸로 봤던 장면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김하성은 오늘도 인상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샌데비에고 SNS 메인을 장식했는데요. 하지만 희생플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타석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타석이었습니다. 한편 투터에서 맹활약 중인 오타니는 다음 선발등판이 잠정 연기됐는데요. 에인젤스 조 메든 감독은 물집 부상이 있는 건 아니다. 선발등판 다음날 타석에서 피곤해 보였다. 선발 투수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발등판 전날에도 선발등판 다음날에도 출장을 강행하고 있는 오타니는 선발등판 다음날 타격 성적이 15타수 3안타 2홈런 3타점입니다. 오타니는 오늘 2번 타자로 돌아와 타구 속도 102마일 발사각도 33도 타구를 반대편으로 날려 그린몬스터를 넘기는 시즌 11호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7경기 만에 홈런을 날린 오타니는 이로써 클리브랜드 호셀 아미레스 시애틀 미치에니거와 함께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피베타는 6인닝 7K 2실점 승리가 날아갔지만 보스턴은 피베타 경기 7승 1패를 이어갔는데요. 랜돈, 왈시, 업튼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구세이브 노블론을 이어간 맵 반스는 보스턴 팬들로부터 2013년 우회하라 이후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템퍼베이는 매치에 7연승을 중단시켰는데요. 8회 이득점으로 2대2 동점을 만든 템퍼베이는 9회 말 브렛 필립스가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지난해 월드시리즈 4차전과 똑같은 비행기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필립스를 잡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필립스가 쉽게 붙잡혔습니다. 5회 이사까지 노이트를 이어가며 요즘 노이트가 왜 안나오지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제게 선물을 주는 듯했던 글래스나우는 안타, 투런홈런, 안타, 안타로 흔들리는데요. 하지만 다시 안정감을 찾고 8이닝 10K, 5피안타 1볼렛 2실점으로 오늘도 에이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첫 9경기에서 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85개 삼진을 잡아낸 글래스나우는 현재 344삼진 페이스인데요. 템퍼베이 최고 기록은 크리스 아처가 2015년에 기록한 252개입니다. 한편 템퍼베이 케빈 캔시 감독은 취지만에 대해 어제보다 좋아졌다, 복귀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토론토는 스티븐 매츠가 5이닝 9K 무실점으로 시즌 첫 무실점 피칭을 하고 게레로 주니어가 시즌 9호 홈런을 반대편으로 날렸는데요. 게레로의 반대편 홈런은 벌써 4개째입니다. 그러나 불펜이 무너지면서 필라델피아에 1대5로 패했고 3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에리조나를 17대2로 대파한 워싱턴은 슈어저가 5이닝 7K, 이피안타 1볼렘 무실점 후 85구로 교체됐는데요. 더 욕심내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온 슈어저는 시즌 성적이 8경기 2승 2패 2.10입니다. 슈어저는 68개의 탈삼진으로 67개의 바우어와 65개의 디그롬을 제치고 내셔널리그 선두에 나섰습니다. 7년 계약의 마지막 케인슈어저는 워싱턴 입단 후 레퍼런스 승리 겨도가 오늘 경기 전까지 37.3이었는데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를 7대3으로 꺾은 시애틀은 제러드 켈릭이 터졌는데요. 어제 데뷔전에서 4타수 무한타였던 켈릭은 오늘은 2루타 2개와 홈런으로 4타수 3장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한 선수는 켈릭이 시애틀 역대 10번째라고 하는데요. 최근 5명을 살펴보면 2006년 조지마, 2016년 이데오, 2019년 팀 로페스와 카일 루이스 다음입니다. 21세 302일의 켈릭은 2006년 애덤 존스 이후 시애틀 최윤소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시애틀의 21세 이하 선수로는 캥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호세 로페스에 이어 역대 4번째로 3장타 경기를 만들어냈고 아메리칸 리그 1번 타자로는 1979년 리키 핸더슨 이후 최연소 3장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진을 잡지 못했지만 5피안타 1볼렛 1실점 승리를 따낸 플렉스에는 시즌 성적이 4승 1패 3.46이 됐는데요. 팀 내 다승 1위, 평균자 측점 1위, 이닝 2위로 9이닝당 1.85개의 볼렛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중계가 늦게 끝난 관계로 늦게 영상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